안녕하세요. 무지프렌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지의 적층식 수출입니다. 저는 양말을 신거나 형원에서 운동화를 신을 때 또는 외출 준비 후 가족을 기다릴 때도 상황에 따라서 이 수출을 예비의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부여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지의 적층식 수출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둥근 모형이고 무게는 1.9kg 정도입니다. 앞, 뒤의 모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로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앞쪽은 위에서 높이 42cm로 일직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뒤쪽은 아래로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앞에 42cm보다 3cm가 높은 45cm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앞에 42cm보다 뒤에는 45cm로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윗면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요. 넓은 폭은 34cm, 좁은 폭은 25cm입니다. 엉덩이 쪽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척추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넓은 타원형 모양이 엉덩이를 감싸주어 편안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안쪽을 보면 의자를 겹겹이 쌓았을 때 앉으면 엉덩이가 닿는 면이 의자끼리 충격이나 긁힘이 생기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된 4개의 고무가 있습니다. 수출은 최대 5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1.9kg, 약 2kg 정도 되기 때문에 5개만 돼도 10kg이기 때문에 그 이상 드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수출은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만듦새이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감이 깔끔합니다. 무지 적층식 수출은 가볍고 층층이 쌓을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고 집안에 손님이 오거나 식탁에 의자를 추가하거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거나 또 야외에서 의자를 쓸 때도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라인과 디자인, 색감으로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엉덩이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척추를 세워줘서 이 의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